모든 동무들은 안다. 뭘 알아.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하는 걸 알아. 들판을. 그리고 또 get 다음에 목저 다음에 원래 투영사가 많이 나오는데 목저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진 것은 Prepared가 나왔죠. 모든 동무들은 아는데 어려운 부분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안다. 들판이 준비되어지게. Inserting seed and watching them grow가 주어고요. 월치 지각 동사라서 목저 다음에 동사 얻는 것 같고요. ing가 주는 계산서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자랑을 보는 것은 쉽죠. 근데 뭐의 경우에? 과학과 산업의 경우에 커뮤니티는 사회는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시키는 거야? 들판을 준비시키죠. 밭을 준비시키죠. 하지만 사회는 뭐하는 경우에 있어? 주는 경우에 있죠. 모든 credit, 공룰을 주는 경우에 있대. 누구에게? 개인에게. 어떤 개인에게. 우연히도 성공적인 씨앗을 심었던 개인에게 주는 경우에 있는 거죠.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씨앗을 심는 것이 non-necessary 부분 부정이죠. 반드시 목무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브엘미. 압도적인 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드는데 물을 만드는 것. 환경을 만드는 것.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 허락하는. 씨앗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는. 플러스퍼럭. 번성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넓이라는 거죠. 네. 이때 넓은 뭐라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것이. 압도적인 지능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인 거죠. 어깨중이 중요한 문제이겠네. 다시 해볼게요. 신고를 심는 것은 엄청난 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것. 허락하는데 씨앗이 번성하는, 허락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엄청난 지능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더 많은 공론을 줄 필요가 있다. 공동체. 과학과 정치와 비즈니스와 매일매일 살면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그게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함께 일하도록 영감을 주는 능력이죠.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으로 중간에 살펴보는 거죠. 뭐에 대한 서. 모든. 오드. 오드가 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네요. 모든 역경에 맞서서. 뭘만 성취하는 능력이야. 레볼루션. 혁명적인 변화를 성취하는 능력이죠. 사회 인식의 변화죠. 인종의 서. 그리고 법에서의 뭐의 변화? 공정의 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것도 좀 어렵네. 아마도 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능력인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이야. 함께 일하도록. 성취하기 위해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역경을 맞서서. 혁명적인 변화를 성취하는 능력인 거죠. 어디서의 변화냐면. 인종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고. 그리고 법에 대한 공정에서의 변화를 만드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아. 투구정사 주어고요. 애쓰부터고. 정말로 이해하는데 무엇을 그가 성취해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뭘 요구한다. 그 남자를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을 요구한다. 뭐 대신에. 그를 대하는 대신에. 뭐로 대하는 대신에. Manifestation. Manifestation. 모든 위대한 모든 것의 뭐로. 구현으로써 그를 대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appreciate. 그의 역할에 감춰야 되죠. 어떤 역할. 허락한. 미국으로 하여금 보도록 허락한. 네. 뭘.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것이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도록 허락한. 그의 역할에 감사해야만 한다. 자. 이것도 첨부장의 문제가 됐습니다. 어. 유치원님은 빠들었겠다. 찾아보면. 이게 유치원이라고 해야겠다. 어. 사회와 산업에. 과학과 산업에 있어서. 공동체가 들판을 준비시키겠지만. 사회는 뭐하는 경우가 있냐면. 모든 보원을. 개인. 우여해도 그 성공적인 시절을. 뿌렸던 개인에게 돌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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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